히힛 서태지의 컴백홈을 틀어달라고? 그걸 듣고 싶다고? 이..근데 내가 이 노래를 몰라 이 노래.. 내가 이 세대가 아니라니까는 이걸..난 몰라 컴백홈..기다려봐봐 들어보기나 할게 마지막 곡으로 인사드릴게요 이 뭐야?이거는 라이브인데? 스위트홈으로 가면서 스위트홈으로 간다고요? 나니.. 이거 맞아?이 노래 맞아요? 왜 Wire 이게 heh 트위트콘 ey 근데 왜 사라진 onto 금연 IT 그uation 히힛 아 이거 뭐야? 이거야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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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자신을 꿈 후 후 후 그리고 또 내기조차 없었어 내게 점점 더 크게 너해갔던 이 사회를 탐사던 분노가 내 친구가 돼서 진실들은 잘하는 써려 그때서 나도 모르겠어 나도 후 모르겠어 그래 그래 들어 듣자 우리 청아님 안녕하세요 우리 츄츄 감사합니다 승달아 고마워 나는 그건 알아 흐르고 흐르면 난 알아요 흐르고 뭐야? 그대가 뭐죠? 그것도 내가 들어본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르는 거 보고 나는 거지 우와 아 하나 둘 셋 셋 한글자막 by 한효정